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털어버려! 걱정 먼지! 윌리엄! 놀자! 여기 숨었지? 윌리엄! 어? 뭐야 저기 껍데기잖아? 여깄다! 여기? 윌리엄이 대체 어디로 갔지? 난 봤지! 안녕 지질! 그래 어디서 봤는데? 아차차 올리한텐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까 윌리엄이 짐을 잔뜩 싸서 가더라고 꼭 몰래 이사 가는 거잖아 뭐? 이사? 윌리엄 없으면 올리 혼자 심심해서 왔잖아 윌리엄이 진짜 이사 갔나?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? 내가 싫어졌나 봐! 그래서 나한테 비밀이라고 한 거야! 그럼 나 이제 윌리엄이랑 못 노는 거야? 어머 이게 뭐야? 올리잖아! 꽃게 사장님! 어떡해요! 왜 그래? 무슨 일 있니? 일단 버블 살롱으로 가자 버블 살롱에 오세요 버블버블 노래하며 오늘의 기분을 들어 볼 시간 윌리엄이 이사 갔어요 어머 진짜? 디디가 봤대요 윌리엄이 집을 잔뜩 싸들고 가면서 우리한테는 비밀이야 그랬대요 다신 윌리엄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? 다시는 못 내면 어떻게 해요? 윌리엄은 내가 싫은가봐요 왜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너무너무 걱정돼요 올리 윌리엄이 이사 가는 걸 직접 봤어? 아니요 그럼 윌리엄이 정말 올리를 싫다고 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? 그럼 진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긴 한데요 윌리엄이 짐을 잔뜩 써서 가더라고 꼭 몰래 이사 가는 것처럼 올리 혼자 심심해서 어쩌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자꾸자꾸 걱정돼요 우리 올리가 윌리엄과 함께 놀지 못할까봐 걱정되는거지 자 그럴 땐 걱정이 사르르 노가노가 샤무가 최고야 버블버블버블 어디갔지 내 친구 윌리엄 내 친구 어디갔지 내가 싫어 나를 떠났나 내 친구 어디갔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자꾸자꾸 걱정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너무너무 걱정이야 걱정은 그만 그만 걱정 툴툴 털고 털고 걱정 NO NO 사라져라 걱정 사라져 멈춰라 멈춰 걱정돼 하나 둘 셋 멈춰라 저리가 저리가 걱정돼 하나 둘 셋 저리가 이제 걱정돼 짜잔 걱정 털이개 완성 걱정 털이개요? 그래 자꾸자꾸 걱정이 될 땐 먼지 털듯이 걱정들을 툭툭 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요? 잘하네 걱정을 털어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역시 꽃게 사장님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꽃게 사장님 잘 가올리 툭툭 다 털어버려 그래 윌리엄이 날투고 떠났을 리가 없어 그치만 진짜로 윌리엄이 떠나버린 거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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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툭툭 털어버리자 걱정하지 말자 괜찮을 거야 왜 이런게 떨어져 있지? 저기에도 있네 저기도 저기도 윌리엄! 여기 있었구나 어? 어? 엘리를 두고 이사라니 아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짜잔 생일 축하해 올리 올리도 생일이잖아 여기 놀래켜주려고 아침부터 몰래 준비했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윌리엄이 나 몰래 이사 간 줄 알고 걱정했잖아 뭐? 뭐? 그런 걱정을 왜 해? 난 늘 올리 네 곁에 있을 거라구 우리도 생일 축하해 올리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나도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생일 선물 안 가져왔다고 안 끼워주면 어떡하지 걱정은 왜 해 툭툭툭 정말 고마워 얘들아 자 툭툭 툭툭 올리 윌리엄 디디 리리 뽀 그리고 꽃게 사장님 아기 상어 오늘 기분이 어때?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? 구독 버튼을 눌러줘 꾹꾹해!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